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은씨가 대답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좀 신념과 이런 것들은 판사니까 정의로워야 되겠지만 서로 사건을 풀어가는 방식이 또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요 혜수씨가 눈도 너무 크고 또 신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그거를 제 쪽에서 이해해야 되니까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강력한 에너지를 연기할 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런 마음에 흔들림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팽팽한 에너지에 김혜수씨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정은씨 사실 정은씨처럼 좋은 배우와의 만남은 배우로서 저에게 정말 자양분이 되고 소중한 자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참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좋은 배우를 또다시 새 작품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이건 이제 나의 자산이 어떻게 잘 축적이 되는지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죠 그리고 또 새롭게 무언가를 축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극중에서 심은석과 나아근이는 확고한 신념으로 한치도 물러서는 점이 없어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판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꽃 튀는 티키타카 정도가 아니라 폭발 직전에 화라산 정도라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폭발 직전에 화라산? 지금 기사 제목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두 분의 기미 폭발 직전에 화라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김무여씨와 이성민씨께도 스포츠W의 노희슬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두 분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화 대회에 비해서 한 차례 또 호흡을 맞추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외하신 소감 어떻습니까? 이성민씨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회비는 아직 공개가 된 게 없죠 내용도 잘 모르실 거고 해서 대회비로 붙이고요 대회비에서는 저랑 만나긴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감히 말을 섞지 못하는 인물이고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깡패로 나옵니다 무효씨가 그러다가 소년심판에서 만나죠 다음 작품에서 여기서는 끝을 모를 끝이 끝을 알 수 없는 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극단의 두 모습에 극단에 서있던 김무여씨의 연기를 접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했었어요 이 친구가 이게 되나? 싶을 정도로 어메이징하게 변화를 줘서 그 후에 김무여이란 배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전에 했던 영화나 이런 것들을 찾아본 건 아니었고 우연히 만나면서 아 저 배우는 자기를 이렇게 김무여이란 캐릭터를 가지고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캐릭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배우이구나 그러려고 노력하는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지금 극찬을 해주고 계세요 많은 배우들이 다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러지 못하는 배우도 많은데 무효씨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역할을 캐릭터를 창조해가는 그런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 장차 한국의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멋진 주연배우로 최고의 주연배우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배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 김무여씨가 나 미치지 않았냐? 정말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 진심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김무여씨 생일이라든지 제가 앞으로 서서 지금부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여씨 아니 왜 이렇게 선배 배우분을 놀라게 만드신 거예요? 놀라워요 그렇죠 정말로요 아니 이게 저희 현장에서 제가 이번에 선배님들께 뭐 연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 이 칭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몸소 느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다른 현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무효씨? 물론 있죠 이게 서로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덕담이 아니라 잘 몰랐던 분들도 같이 연기를 해보면 알거든요 배우들은 그렇죠 느껴지죠 이게 진짜인지 그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나는 못해도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 여러 번 놀랐어요 김무여 그는 누구인가 지금 오늘 코너 속의 코너 배우 김무여에 대해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성민씨와 김은수씨가 열변을 토하며 이런 배우 또 없다며 장차 대한민국의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의 히스레저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히스레저 지금 활화산 이후에 또 다른 김무여씨 짧게 소감 감사의 말씀 한 말씀 하셔야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성민씨와 함께 호흡이 어땠는지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도 이렇게 지나가면 식으로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선배님들한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칭찬해 주신다라는 게 단순히 정말 그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오래 지켜보시고 자세하게 지켜보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배우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카메라 앞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일하게 되는 직업이지만 배우들은 알고 있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와닿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선배님들의 말씀들이 그래서 큰 용기가 됐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여기서 선배님들께 받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정말 다른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김민석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가족극이네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더 판사 저희 드라마 무시무시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받습니다 ㅋㅋ